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또래 여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,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.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10대 여학생을 감금한 뒤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를 지인과 영상통화로 중계한 주범인 또 다른 10대 여성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, 단기 7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.